독립운동가들이 서술한 역사는 어떤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서술한 역사는 먼저 그 전에 조선시대의 역사 서술과 크게 다른 점은 단군으로부터 시작하는 역사를 서술하게 됩니다. 신초어 선생님이 1908년에 독사실론이라는 역사책을 쓰게 되죠. 잘 아시죠? 독사실론. 이 독사실론이라는 역사책을 쓰게 되는데 이 독사실론에서 신초어는 우리 민족의 주조군, 우리 민족의 주요한 사람 구성은 바로 그 단군 후예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 이 독립운동을 해야 될, 벌여야 될 이 시기, 민족주의로 온 나라의 완고한 꿈을 깨워서 그 국가관념, 독립정신으로 청년의 새로운 두뇌를 단련시키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독립을 만들어가는 이런 방법으로서는 역사를 버리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 역사는 바로 단군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역사다, 이렇게 서술하게 됩니다. 이 독사실론이라는 이 책에서 단군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역사를 서술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시에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군 잘 아시죠? 그 단군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 신초어가 독사실론에서 단군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서술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왜 큰 의미가 있었는가? 이것은 바로 이 역사가 당시로서는, 1910년 그 당시로서는 이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정말 우리의 독립을 지향할 수 있는 아주 민족들에게 우리의 독립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신초, 박은식, 이상용, 유인식, 김교원,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역사를 서술할 때 이 단군으로부터 역사를 서술하게 되는데 당시에 시대병형 또한 이 단군으로부터 역사 서술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초, 박은식, 독립운동가들이 이 단군을 찾았는데 그래서 이 단군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서술하고 이것은 하나의 사회운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단군 민족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민중들을 각성시키고 우리도 결집하고 우리도 단군의 하나의 자선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 유관 역사를 가지고 일제식민지로 되는 이 현실을 극복하자. 우리 단결하자 하는 얘기를 전개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이 역사를 다시 써야 되는데 기존의 역사에 가장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기자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자조선 잘 아십니까? 기자조선. 이 기자라는 사람은 중국의 왕조 중에서 은나라가 있습니다. 은나라 말기에, 은나라 말기에 기자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기자라는 인물이 주나라가 서쪽에서 이 은나라를 멸망시켜요. 멸망시키면서 주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주나라를 세울 때 은나라의 마지막 왕조인, 마지막 왕조의 신하로 있던 사람이 기자인데 이 기자가, 그 주나라는 지금 저기 중원에 거기 있던 이 기자가 주나라가 망하면서 이 기자가 한반도로 왔다는 겁니다. 한반도로 와가지고 여기에 기자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조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위치가 평양이라는 거예요. 저기 은나라가,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때 이 기자라는 사람이 동쪽으로 와서 이 한반도, 지금 평양 일대에 와서 기자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게 기자조선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조선이라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문제가 된다. 독립운동가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기자조선이 한반도 평양 지역에서 기자조선이라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이 기자조선을 위만이라는 사람이, 연나라의 망명한 위만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서기전 194년에 위만조선을 이 땅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한의 무재가 서기전 108년에 위만조선을 멸망시키면서 여기에 낭랑군 등 한사군을 만들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평양 지역에서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이것부터 깨지 않으면 역사소수리, 우리의 참다운 역사소수리 안 된다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채호 같은 경우는 이 기자조선 논리를 철저히 극복하게 됩니다. 신채호는 1908년 독사신론에서 기자는 다른 게 아니다. 기자는 이 동쪽으로 와서, 여긴 왔는데 당시 기자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 변두리에 하나의 수의, 하나의 읍의 수의 정도 하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채호 역사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신채호도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문제를 연구한 성과를 가지고 다시 다룰 때는 1915년 조선상구문화사라는 책을 쓰셨을 때는 기자가 와서 그 조그만 지역의 군수 정도 했는데 그 평양이라는 지역이 왔다. 그런데 그 평양은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북평양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한반도에 온 게 아니다. 기자는 한반도에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채호가 역사연구를 더 진전시켜서 1921년에 조선상구사, 조선사라는 그런 책을 썼죠. 조선사, 이게 바로 조선상구사라고 우리한테 알려진 건데 이 조선상구사를 썼을 때는 이 기자조선에 대한 완전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고대사 체계에서 기자조선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삭제해야 된다. 기자조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서술하게 됩니다. 이 기자조선이라는 논리를 극복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900, 우리 대한제국이라는 것이 1855년 이후 대한제국이라는 것이 성립되게 되죠. 그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당시 우리 대한제국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들을 편찬하게 돼요. 그런 여러 국정교과서에서도 기자조선 논리를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차하고 독립운동가들 볼 때 이거 답답한 노릇이죠. 이 대한제국 국정교과서에서조차 기자조선부터 시작되는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을 거치는 논리를 그대로 써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죠, 실제로. 그런데 일본은 바로 이걸 악용하는 겁니다. 이 기자조선을 통해서 너희들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으로 거치는 그것도 평양 지역에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이 있었는데 너희들 이런 역사는 그 측민지의 역사다, 수천년 측민지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하야시 다이스케라는 일본학자 있죠. 이 일본학자가 1892년에 조선사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조선사,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내서 읽어보십시오. 이 조선사라는 책을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그 첫 부분, 우리 역사를 어떻게 심각하게 왜곡시켰는가 하는 부분은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한 그 첫 부분이 바로 기자조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서술하냐면 옛날 은희 망함에 기자가 도망하여 와서 조선의 왕이 되었다. 그 이후에 이제 위만이 왔습니다. 위만이 와서 또 통치해서 80년 만에 통치해 서기전 194년부터 서기전 108년까지 80년 통치한 이후에 한의 무죄에게 서기전 108년 멸망되었다. 그다음에 그 땅에 한의 무죄가 사군을 그 땅에 설치했다.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결국 기자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 1천여 년 동안 모두 중국인이 통치하는 셈이 된다. 조선 역사는 애초부터 식민지 역사라는 겁니다. 식민지 역사이기 때문에 일본이 와서 지금 너희들 식민지로 만드는 거지. 너희들 식민지였는데 우리가 일본이 와서 너희들 교화시켜준다.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일본이. 제가 하나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하면 이 책은 더 심각한 역사 왜곡입니다. 당시 1900년대 초에 중국에 한국사를 올바로 서술한 책이 없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이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을 알아야 돼요. 한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국에 한국사를 제대로 쓴 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일본에서 쓴 책을 가져와서 번역해서 한국사 책을 소개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다이아시 하이스케라는 사람이 1892년 조선사라는 책을 썼고 이 서촌풍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시기에 조선사라는 조선 역사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걸 가지고 중국에서 번역해서 한국사를 소개하는 책으로다 출판을 해버렸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썼어요. 서촌풍이 써서 1903년 상해에서 조선사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첫 부분에 한자 여기 보시면 미상일일독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조선반도의 나라는 진화의 동쪽에 있어. 그 존망과 폐해가 항상 동아시아 강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때문에 나라를 세운 지 3000여 년 동안 항상 동아시아 열광이 속박을 받아 하루도 독립한 적이 없다. 미상일일독립. 하루도 독립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하루도 독립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도 독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일본이 만들어내고 중국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조선사를 서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대에 들어서조차.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조선을 부정했다는 것. 이 독립운동가들이 역사를 서술하면서 기자조선을 우리 역사에서 삭제했다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홍기문이라는 학자는 홍기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홍명희. 홍명희 아시죠? 홍명희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여러분. 그 홍명희의 바로 그 아들입니다. 홍기문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 기자조선 논리를 없앤 것으로부터 우리 역사가 제대로 서술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독립운동가의 역사서술의 내용 중에서 지금 제가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방금까지는 기자조선 문제. 독립운동가들이 기자조선 논리를 극복했다. 왜 극복했나 하는 말씀을 지금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독립운동가들은 그들의 역사서술 속에서 한사군, 한사군은 한반도에 없었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논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역사를 연구해서 한사군은 한반도에 없었다.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위만조선의 중심지가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 기자조선은 한반도에 없었고 위만조선의 중심지도 한반도 평양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한사군이 있지 않았다. 위만조선이 한반도에 없었는데 어떻게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느냐. 위만조선도 한반도에 없었다. 이런 것을 학술적 연구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를 통해서 4대 상원과 식민사관을 동시에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한사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령은, 독립운동가 이상령은 기자가 도입했던 것은 상세히 알 수 있지만 한사군의 지역을 고찰한 이후에야 그로서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한 적 사군의 지역은 모두 요동에 있음을 알고 있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김교환, 신단실기, 신단민사 이런 역사책을 저설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분은 한의 낭랑군은 요동에 있었다. 지금의 평양에는 한사군이 없었다.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많은 학자들이 이 한사군에 대해서,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한사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그 공통된 것은 한반도에 한사군은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채호 선생을 마지막으로 한번 예를 들면, 신채호 선생님이 1908년에 독사실론이라는 책을 썼죠. 이 독사실론이라는 책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한국 근대 역사학의 첫 작품입니다. 한국 근대 역사학이라는 것은 신채호의 이 독사실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독사실론으로부터 한국 근대사학이 시작되는 책입니다. 아주 혁명적인 책이죠, 이 책은. 그런데 이 독사실론에서 신채호조차도 조금의 오류를 여기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신채호도 1908년 독사실론을 썼을 때는 이 한사군이 한사군 중에 낭랑이 평양에 있다고 썼었어요. 평양에 있었다고. 그 유명한, 그 저명한 학자인 신채호가 1908년 독사실론을 썼을 때는 한사군 중에 낭랑이 평양에 있었다 이렇게 서술했었어요. 그런데 신채호 선생님이 만주로 망명을 하게 돼요. 1910년 만주로 망명을 하게 돼서 바로 압력강 중료일 때 환인이라는 지역 있죠. 환인이라는 지역 가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특히 그 환인에는 동창학교라는 학교가 있었고 거기에는 대중교회의 윤세복이라는 분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은식도 1910년 무렵에 그쪽에 가서 박은식도 그곳에서 바로 그 지역에서 열매권의 책을 쓰겠습니다. 대동구에서 일지문덕진, 연계소문전하는 책들의 열권 정도의 책을 한 1, 2년 어간에 쓰게 되거든요. 신채호도 만주로 망명해서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이 역사가 역사인식이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뭘 보셨어요. 어떤 책을 보셨어요, 거기서. 뭘 자료를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한사군 이것은 한반도에 없었다. 그리고 1921년에 조선상구사라는 것을 썼을 때는 현토군, 낭랑군은 저 요동군이라는 땅에 교치됐다.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놨을 뿐이고 진본과 임두는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 진본과 임두는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 못하고 그냥 이름만 존재하는 거다. 이름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술하게 됩니다. 한사군을 철저히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독립운동가의 고대사인식, 역사인식 중에서 대립국가인식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이거 말이야 우리 역사는 이게 한반도에 있었던 이런 한반도에만 있었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는 이 한반도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다. 우리 역사의 실상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만주대력, 저기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역사의 무대였다.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역사 무대가 한반도에, 한반도가 우리의 전 역사 무대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역사 무대가 한반도였다면 이 구구려사, 발해사, 많은 역사는 우리 역사에서 지워져야 되는 거죠. 이 우리 역사가 한반도에 있었다는 역사는 어디서 확립되냐면 정약용의 아방광역구라는 책에서 이런 역사가 확립되게 됩니다. 구구려 말부터 이 4대 사관이 점점 들어와서 유학자들이 4대 사관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소중화, 우리는 소중화라는 거예요. 한반도에 사는 사람. 소중화로서 중국의 중화를 모셔야 되는데 그런 소중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 역사를 서술하기 시작하는 게 이 4대 사관의 논리인데 그 4대 사관이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완성된 책이 바로 정약용의 아방광역구라는 책입니다. 이 정약용의 아방광역구, 즉 우리의 강역을 서술한 책인데 이 정약용의 아방광역구의 서술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그 아방광역구의 서술 목적은 우리의 역사 강역, 우리 역사의 강역은 한반도 안에 있었다. 이것이 정약용의 아방광역구의 서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대사부터 단군조선, 기자조선, 한사군, 그다음에 고구려만 압록강 중류일 때 놔두고 모든 우리의 역사의 국가들, 국가들은 다 이 한반도 안에 있었다는 논리를 만들어낸 게 정약용의 아방광역구의 그런 책이거든요. 그런 역사 인식을 가지고 조선시대에 점점 우리의 4대사관이 강화됐죠.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이 보니까 그 역사 가지고 그런 역사, 그 한반도 안에 있는 이런 반도사관을 가지고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도 생기지 않고 자긍심도 생기지 않고 뭔가 이 역사가 너무 왜곡돼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그거 알아가지고는 우리 역사 버리고 일제식민지 대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친일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친일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본에 친일을 하는 거거든요. 일본을 통해서 우리도 근대화하자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들은 이거 우리 반도사관 이거 없어야 되겠다 해서 원래의 역사를 회복하자. 대륙의, 만주 대륙이 저것이 우리의 역사 무대다. 그것이 역사 사실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박은식, 신채우, 이상용, 김기원, 유인식 이런 분들이 바로 저러한 우리의 대륙 국가 인식을 여러 가지 논리로 확립하게 됩니다. 이 신채우, 박은식의 대동민족, 이것은 대동민족, 우리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인데 이 대동민족 속에는 우리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저 북방에 살고 있는 많은 민족도 여기 포함됩니다. 만주족도 여기 들어오죠. 우리는 대동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륙에 살던 대동의 민족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신채우가 얘기하는 단군국안, 국왕이나 부여주족론. 우리의 중심적인 민족은 부여라는 건 다 부여. 우리의 바로 가장 중심적인 우리의 선조는 부여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부여주족론입니다. 우리는 부여로부터 내려온 부여민족이다. 그다음에 이상룡 이런 분들도 중국과 한국이 역사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의 대륙 국가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1123년에 송나라에서 서공이라는 사신이 오게 돼요. 이 서공이라는 사신이 와서 1124년에 돌아가서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는 이런 책을 쓰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고려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짧게 기록된 역사 속에 나타난 우리의 역사는 바로 대륙 국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1년 뒤에 1145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 삼국사기는 이거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때부터는 1145년 김부식이 이때부터는 뭔가 우리 역사를 축소시키는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1년 사이에 역사관이 틀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차이는 바로 1145년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당시에 우리 사회가 크게 변화했거든요. 그 변화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김부식이가 삼국사기를 쓸 때 김부식이의 관점의 변화라는 것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묘청의 난을 진압하면서 고려 초기에 지녔던 고려 중심의 역사관을 신라 중심의 역사관으로부터 만든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한번 나중에 잘 읽어보시면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고려도경의 첫 부분에 고려의 권국을 서술하는, 고려의 역사를 서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고려의 역사가 대륙의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당시까지는 그렇게 역사를 서술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도표를 제가 작성했는데 고려도경에서는 이렇게 고려의 역사를 서술했습니다. 고려도경 첫 부분에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까지 연결되는 역사. 이게 고려의 역사의 첫 부분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한편 또 한편, 여기까지 얘기가 딱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뭐냐고 고려도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에 앞서, 위만조선이 서기전 194년에 만들어졌는데 이에 앞서서 부여로부터 고구려가 나왔다. 이 위만조선이 서기전 194년에 만들어졌는데 이에 앞서서 고구려가 권국되었는데 이 고구려는 부여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부여에서 고구려, 그다음에 발해가 이것을 개성하고 고려는 부여, 고구려, 발해를 개성한 이런 나라가 고려다. 이런 역사를 서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궁이 고려도경에서 이렇게 역사를 서술해 보니까 이 한사군하고 밑에의 역사,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의 역사하고 부여, 고구려, 발해, 고려로 이어지는 역사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역사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보니까 기자조선으로 이어지는 한사군까지 이어지는 한무제, 한무제가 서기전 108년을 멸망시킨 한사군까지 연결된 역사예요. 이 역사하고 이쪽의 부여로부터 시작된 역사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찾아내냐면 한사군, 한사군 중에 현토군이 있어요. 그거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위만조선, 서기전 108년 한의 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서 그 고구려를 현토군으로 삼았다. 한사군 중 현토군으로 삼았다. 고구려를 한사군 중 현토군으로 삼았다는 기록을 가지고 고구려를 저기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역사체계를 만들어놓으면서 이 고려의 역사가, 너희들의 역사가 기자조선 이것과 연관된다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잘못된 역사, 여기서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비판할 점이 많지만 1124년에 석응이 쓴 고려도경에 나오는 이 역사, 부여로부터 시작되는 고구려, 발해로 이어져서 고려로 연결된 이 역사, 특히 고구려가 위만조선에 앞서 건국됐다는 이 역사, 저런 역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고려도경에 이루어진 저런 역사가 바로 대륙의 역사가 맞다는 겁니다, 우리는. 1124년에 석응이 있었던 고려도경에는 대륙의 역사를 서술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륙국가 인식은 단지 역사 인식에 그치지 않고 독립운동가들의 목적은 결국은 독립을 통해서 자주 독립국가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승학이라는 독립운동가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룩할 자주 독립국가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글로 다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달족 이상국 건설 방약입니다. 이게 1930년 신의주 감옥에서 이 글을 쓰셨는데 당시의 신의주 감옥에서 이 글을 쓰셨는데 이것을 당시에는 책으로 낼 수가 없잖아요, 감옥 속에서. 그래서 뒤에 그의 증선자인 김병기 박사님이 이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내셨는데 이 배달족 이상국 건설 방약에 보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건설할 우리의 국가는 배달족 국가다, 배달족 이상국이다. 그런데 그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그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국가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국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어떻게 행정부를 갖춰야 되고 이런 거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 다 들었습니다. 만주는 우리 배달족의 오랜 역사 강력이며 아직도 우리 배달족 다수가 그 지역에 널리 분포하여 살고 있다며 만주 한반도의 강토와 인구를 합쳐 배달족 이상국 건설을 구성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배달족 이상국 건설 방약에서 김승학 독립운동가는 어디를 수도를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제가 직접 답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압록강이 백두산에서 압록강이 흐르죠. 여기 그 신의주에 구룡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사신이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구룡포 일대를 꼭 거치게 되죠. 여기서 이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게 압록강입니다. 이게 압록강이고 이게 중국 측에서 흘러내려오는 에라라산강이고 이쪽이 신의주 이쪽이 널리 바다가 보입니다. 이쪽이 이제 단동지역이죠. 중국의 단동지역. 이 압록강이 이 부분에서는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흐르고 두 개가 이렇게 갈라져서 흘러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사신이 갈 때는 이 강을 이렇게 건너는 겁니다. 여기 강을 건너고 여기 또 건너가지고 또 이 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가거든요. 이 김승학 선생은 저 구룡포가 우리 민족의 도읍지로 딱 맞다. 배달종 이상국 건설을 했을 때 저희가 바로 수도가 돼야 된다 하는 지역인데 가보시면 넓은 들판. 그다음에 거기 또 압록강하고의 바다가 통하죠. 이 배달종 이상국 건설 방역에서 수도로 정한 이곳은 일찍이 박지원이가 사신으로 가면서 1780년에 사신으로 가면서 이 압록강을 건너게 돼요. 그러면서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이 박지원이가 얘기하게 됩니다. 이곳은 아주 큰 도시나 웅부, 정말 수도 같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직한 이런 곳인데 이곳을 버려두어서 아직 공지로 남아있다 하면서 한탄한 곳이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이죠. 독립운동가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생각은 이렇게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자주독립국가를 만들어서 이런 국가를 한번 세워보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ify 그 시각Board으로 인정하시는 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